우리의 숨결! 백자! 다리 아파. 규동아, 광주까지 얼마나 남았어? 음, 이곳을 지나면 경기도 광주야. 그래? 어휴, 거의 다 왔구나. 군룡아, 주상전하께서는 왜 첫 번째 임무로 백자장인을 찾아가 보라고 하셨을까? 조선의 기백을 상징하는 게 백자인데다 백성들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도자기잖아. 아하, 그래서 조선 최고의 사기장이라는 박종수 어르신을 찾아가 보라고 하셨구나. 어서 가자. 들었죠? 응. 헤헤헤헤, 멍청한 녀석들. 우리가 미행에서 엿들은 줄은 꿈에도 몰랐지. 녀석들은 장인을 만나러 가는 거였어. 나리, 저희가 쟤네들보다 먼저 장인을 찾아서 손봐주죠. 이야, 저희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진짜 천재다. 전 이렇게 천재적인 생각만 해요. 나리, 저도 천재예요. 네가 왜 천재야? 저도 광주에 사는 장인을 생각했었어요. 오라버니가 설마? 진짜야. 내 친구들의 장인어른 중에서 혹시 광주에 사는 장인이 누가 있을까 생각했었소. 으아! 에이, 어때요? 저는 더 천재죠? 으하하하! 오라버니, 금융이가 찾는 사람은 부인의 아버지를 말하는 장인이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라고요. 뭐? 그게 그런 거였소? 오라버니, 서당 다닐 때 졸았죠? 어떻게 알았지? 솔직히 거의 맨날 잡소. 아휴, 정말 할 말이 없다. 이래도 장인기라고. 머뭇거릴 틈이 없다. 저 능선을 넘어가서 녀석들이 가는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덮쳐서 없애버리자. 네! 잠깐! 주상전하의 작전을 반대하는 중신들이 있다고 해서 떨어져서 와봤더니 너희들이 그 하수인이었구나. 잘 맞췄다. 두목 제가 죽였습니다. 으아! 크야~! 으아! 희!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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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우.. 아우.. 어허아! 거기 석수! 녀석이 도망친다! 쫓아라! 이놈~! 거기 서라! 거기선아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좋은 전법이라고 쓰여있지 야 광주에서 제일 큰 장소답게 물건이 많다 이 넓은 광주에서 사기장 어른을 어떻게 찾지? 자에는 좀 많이 팔았나? 영 장사가 안 돼서 말이야. 저쪽에 옹기장수가 있어요. 그래, 저 사람이라면 알지도 모르겠다. 이보게, 물어볼 것이 있네. 혹시 백자를 굽는 방종수라는 사기장의 집을 아는가? 알고 말고요. 도자기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광주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사기장 어른을 모르면 첩자입니다. 오, 그 사람의 집은 어디쯤인가? 저 소나무가 많은 산을 넘어가면 작은 거울이 있고, 그 거울 뒤쪽의 산속으로 가면 외딴 초가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입니다. 알겠네, 고맙네. 어? 저 집인가봐? 어? 이 집이 맞나? 어머, 도자기에요. 그릇들도 있네. 예뻐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누구세요? 응? 넌 누구니? 저는 스승님을 돕고 있는 만돌이라고 해요. 오, 그래? 우린 사기장 어른을 만나러 왔다. 스승님께서는 산에 나무 배러 가셨어요. 그래, 언제쯤 오시농? 만돌아, 그분들은 뉘시냐? 스승님을 뵈러 왔대요. 그래? 무슨 일루? 안녕하세요. 그대가 박종수인가? 나리는 뉘신지요? 난 주상전하의 하명을 받고 온 진급용이라고 하네. 예? 주상전하의 하명이요? 그러네. 여기 주상전하의 옥세가 찍혀있는 게 보이는가? 예, 그렇군요. 이분은 진급용 승지 영감이십니다. 승지 영감이요? 아이고, 몰라며. 죄송합니다. 아니네, 이런 악의. 헌데, 무슨 하명인지요? 주상전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시다니. 전하, 성은이 망각하옵니다. 헌데, 중신들의 반대가 극심해서 비밀리에 왔으니. 자네도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하네. 알겠습니다. 만돌이 너도 비밀을 지켜야 한다. 알았지? 응? 우리 조선의 위대한 것을 펼치는 거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그 녀석 똘똘하네. 만돌이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어서 데리고 사는 아이입니다, 나리. 그러면 조선 백자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가장 좋은 백자를 드리면 되는 거지요. 맞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도자기 만드는 거 빨리 보고 싶어요. 공방으로 가시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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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개미. 하마터면 물귀신이 될 뻔했어요. 흙속 흙에 심한 녀석의 작전에 말려들었어. 아이고, 그렇습니다. 나리, 여기가 어디죠? 음, 가만히 있어봐. 남한강을 따라서 한참 떠밀려 왔으니 한양 근처에 있겠다. 그럼 다시 그 먼 광주까지 또 걸어야 해요? 아이고. 할 수 없지. 서둘러 가자. 알겠습니다. 이 흙이 도자기를 만드는 흙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 백토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야 도자기를 만드는 흙이 되는데 그것이 저 태토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기, 잠깐만요. 어? 그건 뭐야? 박내관께서 문화재 만드는 과정을 글로 잘 적으라고 공책과 수치로 만든 연필을 주셨어요. 이야, 멋지다. 그럼 앞으로 모든 기록은 연화가 하쇼. 네, 고맙습니다. 아, 참, 이보게. 광주에 도요지가 많은데 왜 그런가? 광주에는 좋은 흙이 많고 가맛불을 뗄 나무도 풍성해서 도요지가 많습니다. 아하, 그런 이유가 있었구먼. 이제 흙으로 도자기를 빚을 차례입니다. 이 태토는 3년 숙성시켰으니 저걸로 하지요. 이야. 이렇게 물레 위에 올려놓고 도자기 모습을 빚어냅니다. 어르신, 저희들도 빚어보고 싶은데 안될까요? 그러시죠. 작은 접시나 찻잔을 만들어봐요. 좋은 체험이 될 겁니다. 내가 먼저 해볼게. 이렇게. 으, 뭐야? 도자기가 아니라 쭈구렁 바가지가 됐어. 형, 심만 쓴다고 되는 게 아냐. 살살 요령이 깨야지. 그렇게 잘하면 니가 해봐. 좋았어. 난 호리병을 만들 거야. 호리병이 되는 것 같다. 당연하지. 누가 만드는 건데. 이게 뭐야? 흙을 빚는 것이 보기엔 쉬워 보여도 그렇지 않단다. 손으로 중심을 잘 잡아야 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 오. 야, 도자기가 다 됐어. 우와. 이번에 빚은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르신. 다 빚었어요. 어때요? 처음 치곤 잘했어요. 이걸 초벌구이 한 다음 그림 그려 유약을 바르면 됩니다. 어르신. 유약을 왜 발라요?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유리처럼 단단하게 광택을 내기 위해서 칠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도자기가 반들거렸던 거구나. 유약을 발라서 다시 구우면 그것을 재벌구이라고 하는데, 그때 도자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마에 넣고 초벌구이를 하면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나으리, 스승님께서 초벌구이를 한 지 이틀이 지났으니 함께 가보시죠. 그래, 가보자. 우리도 도자기를 배우고 있으니 스승님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응? 그거 좋은 생각이네. 앞으로 우리도 스승님이라고 부르면 되겠어. 맞아. 그럼 스승님께서 이틀 동안 가마를 지키느라 힘드실 텐데, 뭐라도 드시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 맞다. 반수야. 고울 주막으로 가서 이 돈으로 전화구 떡 좀 사올래? 응, 알았어. 흐흫. 자, 여기. 니가 하도 재촉을 해서 엄청 서둘렀지 뭐니. 수고하셨어요. 부자귀 속에 떡에다가 전에다가 한 과도 넣었으니 사기장 어른께 드리렴. 알겠습니다. 흐흫. 흐흫. 어? 저자들이 혹시? 응? 아줌마! 저쪽에서 오는 세 사람? 이거 흑사람들인가요? 응? 어? 아니야. 난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흑수가 남자 둘에 여자 한 명이라고 했겠다. 칼을 차고 있는 걸 보면 분명 그 자객들이야. 나리. 저 산 뒤쪽에 박종수 공방이 있다고 했죠. 그래. 어서 가자. 어? 진짜 그 자객들이었어. 큰일이다. 어떡하지? 어? 엌? 저자들이 우리 일횡계에 있는 공방 가면 안 되는데! 후렴! 저 발버를 이용하자! 어, 제발 빠져라!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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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tるhorn. 마 또 마! 아여! 우주름아~! 아! 아! сред af farmer. 샤드리 형! 혼났지? 이럭 뭐? 자객들이 골까지 왔어? 돌팔매로 벌통을 쏘니까 벌들이 자객들에게 새카맣게 몰려가서 쏘니 꼬랑지가 빠져라고 도망갔지 뭐야 자객들이 다시 오기 전에 얼른 도자기로 완성해서 떠나자고 다음은 이 물감으로 도자기의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각자 그리고 싶은 거 그리면 되죠? 그러시지요. 얼마든지 그리십시오 아우, 나는 굴비전, 호박전 그리고 찐빵하고 갈비를 그려넣어야지 뭐? 유찌리 형, 오늘만큼은 좀 먹는 거 생각 안 하면 안 돼 야, 내가 뭘 그리든 네가 뭔 상관이야 만수 너나 잘 그려라 난 호랑이를 그려볼까? 그럼 난 예쁜 꽃하고 나비를 그려야지 난 보고 싶은 우리 가족을 그릴 거야 난 접시에 사곤자를 그려넣어야지 자, 다 그리셨으면 어디 한번 볼까요? 네 네 이걸 좀 보게 아우, 나으리 그게 호랑이입니까? 고양이입니까?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게 형님의 고양이로 보여? 아, 예 그러는 형은 뭘 그린 건데? 아우, 자 보세요 굴비전, 호박전, 그리고 닭다리 갈비가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갈비에다가 전이야? 내 눈엔 발에 밟혀서 찌그러진 개똥으로 보이는데 예? 아, 너무하십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나처럼 그려야지 이거 봐봐 어때? 사곤자가 살아있지? 안 그래? 에이, 그게 대나무야 대나무야 규동아, 내가 보기에 이건 그냥 축 늘어진 국수다발이야 뭐? 내가 보기엔 이쪽에 있는 이 접시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우와 이야, 잘 그렸다 오늘의 그림 장어는 연화하시로 하겠습니다 아이, 스승님, 쑥스럽습니다 이야, 역시 스승님은 전문가로 다르시네요 배화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반복해서 만들고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가? 예, 이제 유약을 바른 후 재벌구이를 하면 완성입니다 자, 각자 자기가 만든 도자기 유약을 바르시지요 해주세요 유약을 바른 후 재벌구이는 건 유약이에요 무기요 저, 저 조이야 니, 니 얼굴 조선에서 제일 예쁜 내 얼굴이 감자가 됐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의원생활 20년 만에 이렇게 말벌에 많이 쏘인 건 처음 봐요.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럼 빨리 출연을! 제가 벌 전문 의원입니다. 얼굴에 침 50방씩 맞고 된장 바르면 금방 나갈 겁니다. 무슨 말이야? 거기다 된장까지! 싫은가요? 그럼 선택하세요. 50방 맞고 금방 낫든가 한 달 동안 누워있던가 말이죠. 나리, 빨리 우리 임무를 맞춰야죠. 그냥 맞아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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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실게요! 효과가 있으려면 이렇게 큰 대침을 써야 합니다. 자, 그럼 찌릅니다! 이렇게 도자기를 재볼고이 하는 것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먼! 정말 도자기 만드는 건 쉬운 게 아니네요. 찾았다! 들었죠? 재벌 구이가 완성되기 전에 막아야 해요. 지금 덮쳐서 모두 없애버리죠. 흑수를 잊었냐? 녀석이 또 갑자기 나타나서 막으면 어쩔 거야? 아차, 그 흑수녀석 생각을 못했어요. 흑수도 새벽엔 잘 거야. 그때 박종수를 낙치해버리자. 그거 진짜 좋은 작전인데요, 나을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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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수님이 어디 가셨지? 어? 가만 속에 불은 다 꺼져져있는 거 같은데 어디 가셨을까.. 음? 어! 어! 그다음에 ihr 여기에 스승님 짚신이 있어! 음... 짚신이 한 장만 있다는 건 혹시... 그 자객들이 도자기가 완성되는 걸 막으려고 스승님을 납치한 거야! 큰일이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이보게! 혹시 새벽에 낯선 이들이 마을을 서성이는 걸 보지 못하였는가? 예? 새벽에요?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요? 저기 저 산에서 도자기를 굽는 사기장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네! 뭐라구요? 우리같이 천한 것들에게도 아낌없이 그릇들을 내어주시던 고마운 분인데 납치를 당하다니요? 우린 도자기를 사려고 함께 있었는데 잠든 사이에 낯선 자들에게 납치를 당한 것 같네! 깨? 가만... 새벽에 뒷간에 가려고 나오다가 누굴 봤는데 그 사람들인가? 누굴 보셨는데요? 어두워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세 명이 누굴 들쳐매고 갔어요 그래요? 전혀 한 명하고 남정네 두 명이었어요 나리! 벌이 쏘이던 그자들입니다 저 앞선에 사기장 어른을 숨길 만한 곳이 있는가? 예예! 산 중독에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요 그래 거기구나! 얘들아 빨리 가자! 너희들은 누구냐? 알 거 없다! 이제 알겠다! 너희들은 주상전하의 뜻을 방해하려는 자들이지! 그 입 닥치지 못해! 나리! 이제 금융이가 포기하고 떠날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하하하하! 나흘 정도만 있으면 기다리다가 사기장이 오지 않으니 죽은 줄 알고 떠나겠지! 그러면 작전에 실패했다고 주상께 혼나고 고향으로 가겠지요? 하하하하! 저자들이냐? 예 맞습니다 벌에 쏘여 도망가던 그자들이야! 금융아 당장 공격해서 스승님을 구하자! 섣불리 하다간 인질로 잡힌 스승님이 위험해져 저자들을 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인하자! 아하! 그 틈에 스승님을 구하자는 거지? 주칠이 형이 새충우를 먼저 쏜 뒤 흑수와 함께 유인해 그 틈에 우리가 스승님을 구할게 좋았어! 아! 어떤 녀석이야! 네 모르겠다! 누구긴 누구야! 나다 메롱 메롱! 메롱 메롱! 한방 더 먹을래? 메롱 메롱! 막pin 않다! 어! 예! 으앗! ! 헤헤! 헥! 도치라! 안 되겠다! 도망쳐라! 멈춰라! 도망쳐라! 지금이야 가자! 스승님! 스승님! 너희들이 어떻게 여길... 설명할 시간이 없네! 빨리 가세! 내 평생 이렇게 영롱하고 맑은 백자는 처음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하늘도 주상전하의 뜻을 알고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보게! 그걸 왜 깨뜨리나? 이것들은 실패작입니다. 내가 보기엔 잘 된 것 같은데... 작은 흠집이라도 있거나 영롱하지 않으면 실패작입니다. 미련 없이 버려야 진정한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조각들이 쌓여 있었던 거군요! 자네의 장인정신에 감탄했네! 그동안의 과정을 겪어보니 도공들의 노력으로 훌륭한 백자가 만들어짐을 알았네! 고맙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종합예술일세! 나리! 종합예술이라뇨? 태토와 유약은 화학이고, 흙을 빚는 건 조형예술이고, 그림 그리는 건 미술이니 종합예술 아니겠는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하하하! 아, 도자기가 아주 잘 구워졌습니다. 하하하! 이야, 너무 예뻐요! 우와, 재벌구이를 하니까 물감색이 예쁘게 변했어! 이 녀석들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간 거지? 아까, 이쪽으로... 헌데, 녀석들이 왜 싸우지 않고 도망만 가는 걸까요? 그러게! 아차! 동굴! 으허허! 속았어요! 우릴 유인하는 동안에 박정수를 구하려고 한 거예요! 이리, 빨리 동굴로 가자! 빨리! 이제서야 우리 작전을 알았나봐! 하하하! 만드는 과정을 모두 적었으니까 백자와 함께 주상전학교 올리면 되겠다! 네, 도자기 과정을 모두 기록한 공책입니다. 수고했어! 조선백자입니다. 주상전학교 올려서 조선백자의 위대함과 온 백성에게 도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겠네! 응! 흑수야, 이곳은 한양에서 멀지 않으니 바로 궁으로 가서 주상전학교 올리도록 하노라! 가는 길 조심하구! 예, 나리! 두치의 양 접시에 있던 갈비와 전들이 바랍게 살아났어! 그치! 나으리꺼 호랑이는 고양이가 됐잖아! 흠, 너의 사군자도 버드나무가 됐다구나! 예, 처음부터 버드나무였다구요! 흐하하하하하! 자, 이제 우린 그만 가보겠네! 만돌아, 잘 있어! 네, 형들도 잘 가세요! 소송님 안 여기 가세요! 소송님 안 여기 가세요! 소송님 안 여기 계세요! 모두 조심해 가십시오! 흐하! 흐하! 뭐야, 실패했다고! 그 부칠이란 녀석이 새총을 쏘며 유인하는 바람에 속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으리! 다음엔 꼭 녀석들을 해치우겠습니다, 대감! 이익, 진검용! 어디 다음에 두고 보자! 아아!